뭐지? 좋은 거다. 뭔가 새 거야. 새 거는 좋은 건가. 쥐야, 뭐야 이거? 이 표정. 진짜 솔직한 표정이다, 진짜. 아빠, 빨리요.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. 어휴, 곤란. 숨이 안 쉬어진다구요. 아빠, 나 기다리고 있잖아. 쥐야, 이거 뭐야? 소방차? 에잉, 에잉. 아빠, 되게 느려. 아빠, 나 지금 입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. 미소를. 미소 계속 뛰고 있어요. 미치겠다. 아빠, 나 입에 경련. 어떻게, 얘 계속 웃고 있어? 어머. 어머, 쥐야, 그렇게 좋아? 어머, 이거 계속 웃는 거 봐. 너 이러려고 안 자고 기다렸구나. 어떻게, 얘 입가에 미소. 가시지 않는 이 미소. 얼음 됐어. 아빠, 이거 내가 아는 그 소방차 맞아? 침, 아니야. 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아빠들 지금 내 표정 봐요. 아빠, 지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쥐야, 고맙습니다. 해야지. 쥐야, 선물. 어. 다 했어.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 했어. 쥐야, 고맙습니다. 쥐야, 고맙습니다. 이어, 이어. 쥐야, 소방차. 아빠, 선물. 이거는 아빠가 주는 선물. 여보가 말해줘. 아빠가 주는 선물이에요. 귀여워. 한 번 더 말해줘. 아빠가 주는 선물이에요. 이어, 이어. 진짜 좋았다. 부부. 이제 혼자 가지고 놀게요. 선물 잘 받았어요. 고맙습니다. 쥐야. 부부. 좋아, 너무 좋아. 고맙습니다. 뭐라고. 뭐라는 거. 아, 그렇게 하고 놀 거야? 아, 그렇게 하고 놀 거구나. 아, 그렇게 하고 놀 거구나. 아, 이렇게 너무 좋아. 아, 이렇게 하고 놀 거야? 아, 이제 혼자 많은 시간을 좀 낮을게요. 헉. 엄청 똑똑한SoC. 아, 어떻게 해. 엄마도 좀 구경 좀 하자. learn. 제 하는 ... 내ика는 없나요? 엄마도 구경 좀 하자. 어떻게 생겼는지... 분명 졸렸는데 우리 지우 이러려고 앉았죠 아 여기 이거 이거 바닥이 아 바닥이 지우 표정 봐 아니야 여보 여보 지우 거래 지우 일단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앞으로도 가는 것 따위 중요하지 않아 지우는 지금 탐색해야 해 탐색해야 해 지우는 탐색할 시간을 오래오래 가는 아이니까 이 분이 추워 어떻게 한 거 진짜 좋아 지우? 지금 이걸 봤는데 눕겠어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로봇카 폴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소방차가 우선이지 아니야 여보 내일까? 아니야 지금 다 줘보자 안돼 왜? 한 번 하나씩 그건 좀 며칠 뒤에 줘도 돼 일단 저거에 정을 더 붙이자고 그래 그렇지 날 차 지휘 어 날 지휘 소방차 지휘야 소방차 응 응 응 응 지금 지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거야 뭐 소방차 출동 소방차 출동 지휘야 소방차 출동 아 손대지 말래 아 손대지 말래 자기꺼에 소방차 출동 소방차 출동 너무 커도 너무 커도 응 사다리 올라오고 이러면 더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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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면 안 좋아 요